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세금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금 문제이며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고민을 내어놓고 풀어주기를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올무입니다 로마법에 저촉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당을 제외하고는 열심당이나 각 정파간의 일체 납세를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납세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방 군주인 가이사에게 납세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로마의 권력 아래 눌려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강제로 납부해야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예민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의 대항하는 자로 몰아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긴장감이 유발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상의한 내용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상당히 머리를 짜냈던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기에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질문에 배어있는 이 불순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바리새인들과 해롯당을 역공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시민이라면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마땅한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자 22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은 그것을 매우 놀랍게 여기며 떠나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라는 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에 깜짝 놀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감히 답변할 수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황제의 형상과 글씨를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고 교회를 오간다면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쫓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이사의 형상을 쫓아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소유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소유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의 온전함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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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